히힛디 바이드 메이디 디바이드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자지도 못하네요 지금 뭐야 신성한 땅 신성한 땅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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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흫 근데 얘들은 방사능에 왜 안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잖아 굴들도 있는데 버질 정보가 필요해요 아 아 이럴 뭐야? 아 인스튜츄야 아 이례적으로 명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례적으로 명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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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버질이 좀 불안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듬에 대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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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구에 남섰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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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격으로 맞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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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원자의 구덩이 빛나는 바다에서 버질을 찾으시오 일로 가야되네요 흑 흑 흑 방사능이 점점 심해져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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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 핵분이 떨어졌길래 그러니까 이백년이 지났 Gambiankg도 있다고 해요 그거 실제로 보면은 1번에 떨어졌잖아요 핵이 근데 잘 맞먹고 사용하는는데 아 년쌔 어휴 쒸 긴급사태 아이 무슨 나 이 스팅이 이게 제일싫어 저거 전설적인 나오면 이거 답없어요 나 죽어야되요 자 큰일이야 일단 라더어웨이를 한개 더 깔고 그 다음에 다람쥐 거시기구이 거시기구이를 먹고 그 다음에 바싹구은 거시기구이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더러운 물보다는 깨끗한 물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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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아 이거 길가다가 주순거에요 아 제가 따로 구한게 아니고 구한게 자 아마 이 근천데 아 아니구나 한참 멀었구나 우리는 가야된다 머지를 만나러 가야된다 빨리 가야돼 아니 아뇨 포란말고 딴게임이에요 방금까지 딴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못보신 것일 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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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망자 어디 데스클루 주제여 죽어 내가 지금 익스플로시브 샷건을 갖고 있다고 이녀석아 땜비지마 제가 전설템 하나 기똥찬걸 먹었습니다 전설의 샷건이예요 전설의 샷건이예요 자아 폭발샷건 이녀석 버질 내가 왔어요 이녀석이 버질입니다 켈로그가 켈로그가 이 버즈를 암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버즈를 경계를 하는거고 워워워워 컴다운 컴다운 대화를 하러 왔을 뿐이라고 정보가 필요해요 이 녀석이 인스튜투드에서 수석과학자인가? 라고 했었죠 켈로그 기억에서 인스튜투드에 이 녀석은 내가 죽였어 켈로그 아니야 켈로그가 두렵나? 아주 뛰어난 킬러랍니다 이 녀석은 한 방에 잡았죠 내가 훨씬 더 뛰어난 킬러야 그는 제거됐으 내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어 진실이다 이 녀석아 아 아 그러게 켈로그 권총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게 없네요 이 게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당신은 탈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씨 이 녀석아 맞아요 네 이씨 여길 몇 번 이리 이리 여기 이리 이리 이씨 징징대지 존 마요 뭐야 이거 왜 대사가 처음으로 돌아갔대요 아 아니구나 내용이 바뀌구나 당연히 내 아들을 위해서지 누군가를 납치했다 누군가가 납치했다가 아닌가 모르겠네 말다 여기서는 정중하게 갑시다 어 얘는 뮤턴트에요 강화인관 괴물이 집행해 내 아들은 내 아들은 죽을든가 그는 내가 이해하는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내가 남은 여전히 정중히 당연히 동의해야죠 신스들이 어떻게 인스티튜트를 출입하는지 알고 있나 알고 있어 순간이동하더라고 켈로그가 테라포트 중계기가 필요하다 추억자? 켈로그처럼 청구살인업자 이 싱스들이네 나가 죽으라는 소리네 왜 죽여야 하는 것인가? 인스튜트에 들어가자 기억나? 거기에 택배가 들어있어 모든 코어스들은 특별한 핸드웨어 인스튜트에 대한 인스튜트에 대한 릴레에 대한 인스튜트에 대한 핸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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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네요 어 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메인스토리 이제 시작한 거에요 그니까 이 얘기네요 그 여화나 그런 데 보면은 막 출입허가가 되는 해에 뭐 눈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막 손목을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입장하는 것처럼 쟤들 킬러를 한명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군인척 하는거네요 오케이 알았쓰 CIT 페어로 가야된다 인스트리트 그래서 너는 그걸로 가야겠다 이제 엠 스펙트럼의 엠 스펙트럼이 꽤 강한 엠 스펙트럼이 너는 그 팁보으에 있는 라디오가 있거든? 루인에 들어가면 바닥에 들어가면 주파수를 가장 낮은 주파수에 대라 들을 수 있는 엠 스펙트럼을 들을 수 있으므로 시그널을 들을 수 있으므로 그리고 그가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그냥 죽을 수 없게 나한테 다 시켜먹네 나한테 다 시켜먹네 말만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슈퍼샷건이 있기 때문이죠 이 녀석과 함께라면 모든 적을 없앨 수 있어 격증마 격증마 훔치기 안되나 이거 뭐 좋은건 아니다만 잠깐 이거 세이브를 좀 해야될거 같은데요 뭐 잠자는거는 없나? 세이브하고 싶은데 설마 그냥 가라는거요? 야 너 잠 안자니? 무턴 탈었어 잠 안자나 님? 아 그건 알겠고 잠 좀 자자 잠잘 수가 없네 암마 탈어요? 그럼 가야지 봅시다 병에 걸려 확률이 증가 피로 무기력 저항 수며.. 아 그 물은 뭐 없고 능력치 올리죠 아 개조대 옆에 잡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8대 한 개 배울 수 있고 18대 한 개 배울 수 있고 17대 한 개 배울 수 있어요 즉 16의 레벨업 17의 레벨업 18의 레벨업은 요 세 개에 투자를 해야돼 그러니 찍을 게 없어요 일단 킵 특히 지금 무게가 모질해가지고 이거를 두 개씩이나 줬는데 지금 이제 다음 레벨이 되면은 무게 한도가 백진가가 되버리니 일단 킵합시다 일단 킵합시다 잡지가 있었다구라 잡지 어 진짜네 에너지 무게의 치명타 피해량이 영구적으로 5%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가죽 자 그럼 어디로 가야되느냐 30대 아 어..뭐야 타이먼드 시트까지 가야되잖아 엄매 이거 걸어서 가야되는데 흐어어억 ㅋㅋ 빠른 종이 없어요 그냥 가야된논 뭐 어쩔 수 있나 가야지 생존 난이도가 이런거죠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되니 겁나 멀리 가야되네 잠깐 상태 버티버그요? 어 여기가 이제 방사능이 엄청 높은지역 맞아요 핵폭탄을 직격으로 맞은지역 게임상에서는 빛나는 바다라고 그 누구도 살수없는 어 살고있는 애들이 있긴하다만 그 누구도 살수없는 요기를 탐험하고싶지만 좀 위험한 관계로 지금은 방사능이 너무 세가지구 이런 이씨 빨리 떠나야되 아야 아프다고 아이고 아 이거 파워슈츠입니다 원작용까지는 도착했죠 하지만 계속 가야되요 쓰읍 그러게 이 전설샷건을 못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오오오 방사능 극혐 막올라가네 살려줘 오오오오 이게 슈퍼뮤턴트가 죽은 샷건인데 이거 없었으면 난이도 엄청 올라갔겠다 체감 난이도 어 방금 봤어요? 저 건물있는거 아 나 엉뚱한데 간거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맞나 이게? 아 정상이네요 아 정상이네요 어차피 가는길이니 데스클로우 하지만 난 네녀석을 무시하겠어 내가 살려주도록하지 너를 나 안봤지 오 방사.. 방사는 극혐인데 오! 잠깐만! 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좋됐다 와 나 죽었으면 처음부터 다시해요 지금 와 나 죽었으면 처음부터 다시해야됐어요 오! 오! 방금 나 죽었으면 처음부터 다시해야됐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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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있어봐 아니 스틴백 먹은거에요 지금 먹은건데 스틴백이 늦게 차는거에요 갈증 갈증 와 방금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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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빨고 잡기를 잘한거 같아요 에이 진짜 무서워 이 샷건 아니었으면 저 진짜 지금 죽었어요 샷건이 좋아가지고 지금 버틴거지 파워하며는 달리기를 하면은 그 코소모력이 엄청 올라가요 오우 여기는 탐험하면 안되겠다 나중에 다시옵시다 퀘스트 진행용으로만 오고 여긴 아직 레벨이 낮아가지고 힘드네 샷건탄도 얼마 없죠 빨빨빨빨빨빨빨빨 여길 벗어나야돼 어 어 그러게 나 다리 빠졌네 방사능이 초당 2식 들어와요 이제 원래 1.1식 들어왔는데 인근사태네 아 다 부서졌어 빨리 가야돼 여길 벗어나야된다 거의 다온거 같은데 쓰읍 얼추 다오지않았나? 빛나는 바다의 변두리 변두리는 뭐여? 아 지나가다가 파워하머 하나 주슨거에요 길가다가 그래서 파워하머 주슨김에 퀘스트하우로 바로왔지 아 퀘스트하우로 뮤직비때 펙하우로 이리쥬 어둠시 ... 저정협 에엉 이케 수 수 수 수 어? 이게 뭔데 X댔다 우와 C 탄나 썼다 난 몰라 가야 될거 같애 여기는 아 잠깐 탄 없어요 이제 진짜로 죽으면 나 노현설인데 아 잠깐만 끼 fille왜이래 다 온거 같긴 하네요 이거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좀 위험하니 일단 세이브하고 갑시다 아닌가 그냥 가도 될까? 아 이거 애매한데 근데 여기서 가는 길이나 여기서 다이몬드시티 가는거랑 비슷하긴 한데 스읍 해안경비대에... 침대가 없을걸요? 킹가민가한데 저 버티워드 뭐야 에이씨 쟤네도 왜 터지고 난리야? 불안하게 에이씨 쟤네도 왜 터지고 난리야 불안하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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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방사능 끝났다 다행이네요 방사능 폭풍이 불고있어서 지금 방사능이 들어오는거지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 하필 방사능 폭풍이 지금 치고있어 다행이네요 오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수업은 아 아 아 아 아 아 삐잉 탈수가 왔어? 아 지금 상태를 좀 볼게요 아 이정분 괜찮아 버틸만해 길가다가 죽은 파워하머예요 잠을 자지 못해 피곤피곤 됐어요 어 잠깐 파워하머로 수용모난한데 그러고보니 물이 깊나 요기? 오예 저하면 어 소리가능하죠 요렇게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아니야 아 그래 이렇게 가자 안전빵으로 가죠 언제부터 했냐구요? 어 한 30분 된거 같네요 삼사십분? 얼마 안됐어요? 이제 메인스토리 시작한거라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게임을 한지 한 30-40분 됐죠 그 말은 즉슨 지금 만약에 죽으면은 삼사십분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 뭐야 사람이 있냐? 뭐야 사람이 있냐? 아 그런건 나와버리고 아 그런건 나와버리고 침대를 주세요 아 그런건 나와버리고 침대를 주세요 아 뺑겼어요 감사합니다.